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9월 오면 학평도 옵니다. 그쵸? 학평 봐야 되는데 제가 맨날 여러분들 학평 보기 전마다 이 꿀팁을 전수해 드려왔어요. 네 요번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 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꿀팁도 꿀팁인데 좀 포커싱을 꿀훈련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수동태 vs 능동태 해석 반응속도 극대화 훈련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와 함께하는 이 10분이 여러분들 학평의 10점을 책임져 줄 겁니다. 물론 추가적인 10점이에요. 10점을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학원도 있고 제가 이제 여러 오프라인 학원을 나가다 보면은 이제 수업 많이 하잖아요. 수업을 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특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수동 능동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사 보자마자 수동이야 능동이야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도 이게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 야 이거 야 이 동사 이거 수동이야 능동이냐? 수동인데 선생님 왜 능동이요 이래. 또는 능동인데 선생님 이거 수동 아니에요 수동태인데 이거. 야 수동태가 뭔데? 어 그 헤브피피잖아요.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안되겠다 미쳐버리겠는 거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동사 보자마자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것만 그냥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화 훈련 출발. 자 일단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두 가지에요. 일단 첫째 수동태. 수동태 어떻게 했어요? 아 여러분 제발 진짜 헤브피피라고는 하지 맙시다. 현재 완료잖아 그거. 수동태 아니죠? 그래서 피피는 맞는데 뒤에 무슨 피피? 그렇지. 비피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1인치킨 이렇게 만나면 이거 수동태라고 합니다. 오케이? 응. 해석은 어떻게 해요?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수업시간에 되 받 당이다 해가지고 수동태 해석. 되받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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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기본 지식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캐스트를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 저요 수동태의 개념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이 개념 자체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뜨는 영상을 클릭. 네 이건 뭐 유튜브가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유튜브가 아니죠. 네 그 이제 저의 캐스트 보시면은 그 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정도에 보면은 맨 위칸 정도에 보시면 기말 꿀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피처링 수동태 이렇게 적어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봐주시면 그게 완전 레벨 0이야 레벨 0. 수동태 능동태 개념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듣고 요거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수동태 되다 받다 당하다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수동태 비성사 PP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벌써 수업해버렸네. 자 지금부터 훈련 들어간다. 오늘 훈련은 20문제입니다. 첫째 해석해보세요. build. s 붙어있네요. 주어가 3위칭 단수였나봐요. build. 해석 어떻게 해? 짓다. 건설하다. 그죠? 그럼 이거 수예요? 능이에요? 아 당연히 능이지. 지금 비동사 PP가 없잖아. 능동태예요. 하다야 하다의 개념. 즉 건설하다 짓다죠. 오케이. 현재형입니다. 짓다 건설하다. 레벨 1이요. 그러니까 1번 문제였어요. 2번. 수동 등동. 하나 둘 셋. 능동. 그렇지. 이거 수동 아니에요. 왜? 비동사 ing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진행형이라고 하죠. 선생님 진행형은 ing 아닌가요? 그렇게만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진행형은 앞에 비동사도 있어야 됩니다. 비동사 ing. 오케이. 네. 비동사 ing. 진행형. 해석은 뭐예요? 뭐뭐하는 중. 중이라는 말을 살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비가 현재형이면 중이다. 과거형이면 중이었다. 미래. 미래. will be ing면은 하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능동으로 만드는 중이다. 끝. 뭐 너무 쉽죠? 아니 지금 계속 한번 해보자고요. 자 3번. 능동 수동 시작. 수동 오케이. 수동 바로 나와야 돼. 만약에 바로 안 나왔다. 그럼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자 were controlled. 수동입니다. 비동사고 controlled. 과거 분사 맞죠? 그럼 얘가 통제하다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통제되었다. 오케이. 잘했어요. 수. 자 통과. 4번. 자 수동 능동 하나 둘 셋. 수동 오케이. 잘했어. 왜? 아 비동사랑 과거 분사 있으니까. 근데 미래네. 만약에 그냥 인베스트만 할게요. 해서 어떡해요? 아 뜬 몸을 만드는데 이거. 투자하다. 자 투자하다거든. 비 인베스티드는 어떻게 해? 수동 되니까. 투자 되다. 투자 받다 이거지. 자 그러면 will be invested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투자 되어질 것이다. 미래로. 끝. 네. 자 넘어갑니다. 5번. 자 수동 능동 하나 둘 셋. 아 틀렸어요 여러분들. 능동이에요 이거. 수동 아닙니다. 능동이며입니다. 능동이라고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능동 맞고요. have may have imagined. 어디를 봐도 지금 비동사 pp가 없잖아 지금. 비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능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합니다. may have pp. 해서 어떻게 한다?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아주 약한 추측입니다. 그냥 절반 정도 해당하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상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빈을 집어넣어. may have been imagined. 그럼 비동사 pp죠. 그럼 어떻게 돼? 상상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 자 계속 갑시다. 6번. 자 수동 능동. 하나 둘 셋. 수동입니다. 오케이. 수. 자 지금 형태를 보시면 have been pp죠. 지금. 주어가 3위층 단수였으니까 해지를 썼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우리 현재 완료. have pp. 현재 완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현재 완료. 그래갖고 보통 해석 저는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뭐 해왔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뭐 뭐 해본 적 있다. 그리고 그냥 과거형처럼 뭐 뭐 했다. 아무튼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당연히 능동이죠 지금. 지금 비동사 pp가 아닌데. 그쵸? 네. 그러면 이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를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have. 자 b랑 pp가 더해지면 bin이죠. 그렇지. have been pp다. 이름은 뭐다? 현재 완료 수동태다.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음. 그럼 이제 이 친구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형.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뭐 해왔다니까. 수동태는 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1. 뭐 뭐 되어져 왔다. 오케이. 자 또는 두 번째. 그냥 뭐 뭐 되었다. 이렇게 과거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와 연관된 과거를 말하는 거겠지만. 오케이. 음. 자 그러면 has been removed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remove가 제거하니까 제거하다니까 제거되어져 왔다. 혹은 제거되었다. 수동태. 끝. 어때요? 잠시. 현재 완료 수동태였습니다 여러분들. have been pp 외워주세요. 자 7번. cut. 두둥 탁. 자 하나 둘 셋. 뭐요? 능동. 왜? pvp가 아니잖아. will be iengine. 이거 비동사 ing가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앞에 will 붙었으니까 무슨 진행형? 미래 진행형.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 소개하는 중일 것이다. 혹은 도입하는 중일 것이다. 끝. 자 8번입니다. 수동능동. 하나 둘 셋. 능동입니다. 수동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의 형태는 have been ing네요. 그럼 얘도 지금 현재 완료랑 뭐가 결합이 된 거예요. 뭐가 결합됐을까요? 한번 보자. 일단 현재 완료의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랑 지금 ing로 끝났으니까. 얘가 been이 됐으니까 비동사 ing. 이렇게 결합된 거지 지금. 맞습니까? 해보죠. 즉 현재 완료랑 진행형이 결합되어가지고. have been ing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해석은 이름이 뭐겠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오케이 잘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뜻이고 진행형은 중이다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뭐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중이다. 요게 이제 딱 그 어떤 정석적인 해석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have been imiting. imit가 배출하다니까. 배출 해오는 중이다. 끝. 과거부터 지금까지. 능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금방 저한테서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무기로서 장착을 하신 거예요. 계속 가죠. 9번. 자 수동 능동. 하나 둘 셋. 수동. 그렇죠. have been pp니까. 그럼 어떻게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려져 왔다. 오케이. 또는 알려졌다. 잘했다. 자 10번. 속도를 붙여 봅시다. are being overlooked. 수동 능동. 하나 둘 셋. 수동입니다. 능동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형태가 지금 be, being, pp다. 뭐랑 뭐가 결합됐을까요? 뭐랑 뭐가. 뭐랑 뭐가. 지금 이제 여기 봐봐. are being이잖아. 그러면 비동사 ing랑요. 진행형이랑. 이렇게 두 개를 봐봐요. 이게 pp잖아. 그럼 또 be랑 pp네. 이렇게 결합된 거구만. 진행형이랑 수동태가 결합돼가지고 be, being, pp가 된 것이구만. 해적 어떻게 됩니까? 진행수동태. 진수. 자 해석. 중이다. 되다니까. 시작. 뭐뭐? 되는? 중이라고 하면 되겠네. 얘가 현재형이면 되는 중입니다. 과거형이면 되는 중이었습니다. 미래면 되는 중일 것입니다. 끝. 자 그러면 are being overlooked. 선생님 저 오벌룩이 뭔지 모르는데요. 간과하다 무시하다요. 시작. 간과되는 중입니다. 무시 당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끝. 자 진행수동태도 장착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속도를 올려라. have helped. 능동수동. 당연히 능동이지. 그쵸. 현재 완료죠. 해석 어떻게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와왔다. 도와 본 적 있다. 뭐 도왔다. 이렇게. 자 12번. 수동능동. 당연히 능동. 진행형. 무슨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렇죠. 그러면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잘했고요. 13번 갑니다. 자 have been regarded. 수동능동. 하나 둘 셋. 수동. 무슨 완료 수동태.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입니다. 그럼 regard가 여기다. 간주하다니까.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주. 되어져왔다. 잘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주. 되어져왔다. 여겨져왔다. 잘했어. 자 좋다. 14번. have been using. 수동능동. 하나 둘 셋. 능동. have been ing잖아요. 뭐요 뭐. 시제가 뭐예요. 시이름이.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오는 중입니다. 아우 잘했어요. 자 15번 갑니다. must be prepared. 수동능동. 시작. 수동. 왜. 비동사 pp지. 그러면 must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be prepared만 해석해봐요. 준비되다.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끝. 수동입니다. 자 16번. 여기서부터는 문장입니다. 문장 출발. the movie is being shown now. 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비동사 being pp입니다. 이거 무슨 진행수동태. 현재 진행수동태 맞지? be being pp는 진행수동태라 그랬고 이게 현재형이니까 현재 진행수동태.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되는 중이다. 이 영화는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역해볼게요. 그 영화는 현재 상영 중입니다. 끝. 어때요? 참 시작. 다 왔습니다. 이제 17번. 4개 남았어요. many social scientists have believed. 보자마자 수동능동. 시작. 그렇지 능동. 그냥 현재 완료죠. 그러면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믿어왔다. 뭘 믿어왔어요? birth order directly affects personality in adult life. birth order 하게 되면요. 출생 순서를 말합니다. older의 순서란 뜻이 있어요. 출생 순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는 뜻이죠. 직접적으로 어른 인생에서의 성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믿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어? 너 위에 형 있냐? 아 너 둘째구나. 너 막내구나. 야 막내의 특성은 뭐 불라불라 불라. 네가 첫째요? 아 첫째의 특성은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출생 순서 가지고 사람 성격 따지는 거. 그죠?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믿어왔답니다. 자 18번입니다. The concept have been argued. 수동능도 시작. 수동.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논쟁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argue에. 자 그러면 그 개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뭐하다고 주장되어져 왔어요? 특히나 중요하다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였습니다. have been pp. 자 토나우기 훈련하셔야 됩니다. 19번 갈게요. New media can be defined by four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새로운 매체는. 자 can be defined. defined이 뭐예요? 규정하다 정의하다. 그러면 수동태니까. 규정되어질 수 있다. 정의될 수 있어요. 네 가지 특징에 의해서. 동시에. simultaneously. 세번 시작.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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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어로 쪼개면. at the same time. 끝. 마지막 20번. 대망의 20번 갑시다. 20번이라고 어려울 건 없어요. 자 people have been using. 능동 수동. 시작. 능동 잘했어요. have been ing죠. 현재 완료 진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자 갑니다. 사람들은 사용해오는 중입니다. 어 또 나왔네. 출생 순서를요. 뭐하기 위해서? account for. 아 이건 제가 또 캐스트에서 옛날에 촬영했던 거죠. 자 뭐하기 위해서 사용해왔어요? 성격적인 요소를 설명하다. 성격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 순서를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오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수동 능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고 아마 요정도 이제 훈련했으면 이제 감이 올 거야. 그러면서 막 여러분 스스로가 오 이거 좀 독해하면서 좀 적용해보고 싶은데 이런 어떤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팍 들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하시면 돼. 하셔가지고 9월 이제 중순 경에 우리 시험이니까 그때까지 빡시게 하셔서 9월 학평 때 원하는 성적들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보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요. 자 지역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캐스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